안녕하세요 단톡방 가입하는 방법 먼저 설명 드릴께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카톡이 있죠 이렇게 카톡을 클릭하면 돋보기 누르면 검색창이 나오죠 검색창에 엄마학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줌스쿨 엄마학교 프라임 줌스쿨 좋은 문화병원 줌스쿨 엄마학교 효성병원 줌스쿨 엄마학교 예교원 이렇게 네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자기 해당병원 프라임에 다니시는 분은 프라임 좋은 문화병원 효성병원 해당병원에 안 맞으면 본사 예교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요 우선 단톡방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단톡방에 왜 가입을 하셔야 되냐면요 항상 저희가 우리가 무슨 강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한번 줌스쿨 얘기해 봅니다 이 단톡방에 이렇게 언제 강의를 한다 이런 모든 소식을 어떤 종류의 강의를 한다 주제는 뭐다 몇월 몇일 한다 녹화본도 지금 볼 수 있다 8월 10일까지 오픈해 이렇게 볼 수 있는 주소가 여기 공지상 이 단톡방에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톡방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모바일로 수준 높은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